생크림 만약 너가 앞에서 나 방에 들어온다면 이영이영이영 하는 소리가 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헤이 안녕 어 MLMA님 안녕하세요 소주를 받으시게나 나의 소주를 거부하시는 겁니까? 여길 받으세요 갑자기 랄랄언니가 생각나네 랄랄언니 여기 있어? 여기 없네 여러분 다음주 화요일날 신곡이 나와요 일단 홍보 좀 하고 갈게요 저 술 마셔요 저요 살 빠져서 이쁘셨어요 여러분 제가 신곡이 나오면 뭘 하면 좋을까요? een 더 없나? 정말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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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이제 내 생을 부릴 거야. 나 상금여우가 될 거야. 난 곰탱이가 더 이상 아니야? 나 상금여우가 될 거야. 자꾸 사람들이 예쁜 것만 알아. 지금 예쁜데 충분히. 지금 주변에서 뭘 알아보나요? 알아보든 말든. 상금여우 병나발 금지. 저건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아이래. 뚝! 저건 이 정도는 우선이 으깨가 될 거야. 저건 이 정도의 별이 없을 거야. 다시 의미. Martha, 나는 마약을 잃었으니? 너가 너무 아름다워. 저건 나의 거짓말을 얻어?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